공항에 도착한 당신 헝가리에 온 기쁨도 잠시 화장실이 급하다 공항 안을 돌아다니지만 보이지 않는 화장실 이럴 때 어떡하지? 안녕하세요 실생활 헝가리 가이드 진지수입니다 장시간 비행 후에 그리고 여행을 하다가도 갑자기 찾아온 생리현상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? 그럴 때면 이 문장 하나면 됩니다 홀번비찌 화장실 어디 있나요? 홀번비찌에 가고 싶은 장소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응용도 가능하답니다 아 그리고 유럽 공중화장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동전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홀번비찌